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은 며칠이고 쏟아지는 비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한 적이 있었나요? 비가 그치고 땅이 아주 질퍽질퍽했지요? 혹시 밀실공포증이란 말을 들어보았나요? 오랫동안 실내에 갇혀지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증상인데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쉽게 짜증을 내게 된답니다 또 뭐든 보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하죠 노아 내 가족은 아마 최악의 밀실공포증을 알았을 거예요 노아와 가족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부터 기다림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방주 문을 닫았고 7일을 기다리고 나서야 뭔가 일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그 일이란 게 엄청난 일이었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더라 물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터져 올라왔대요 방주 안은 바빴어요 항상 동물들을 진정시키고 먹이고 치워야 했으니까요 더군다나 성난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큰 배 안에서 일하기란 정말 어려웠지요 배 안은 아마 완벽히 깨끗하지 않아서 냄새도 좀 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동안 방주를 보호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천사들은 배가 파도에 휩쓸려 뒤집히지 않도록 지켜주었지요 드디어 40일 만에 비가 그쳤어요 노아와 가족들은 언제쯤 안전하게 방주해서 나갈 수 있을지 궁금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후로도 5달 동안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가 계속되었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방주를 아라랏산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바람을 보내 남은 물을 말려주셨지요 두 달 반 후 노아 내 가족의 눈에 방주 근처의 산 꼭대기가 보였어요 방주 안에 머문 지도 벌써 8달이 되었네요 동물들을 먹이고 똥을 치우는 일도 이젠 아마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노아 내 가족은 그래도 쉬지 않고 일하며 기다렸어요 우리 언제쯤 마른 땅을 밟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지 노아는 아마 몇 번이고 말했겠지요 이제 땅이 얼마나 말랐는지 보기 위해 노아는 까마귀를 창 밖으로 날려보냈어요 그 다음엔 비둘기를 내보냈지요 까마귀도 비둘기도 안질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뒤 노아는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어요 이번에는 비둘기가 싱싱한 감남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네요 또 일주일 뒤 노아가 비둘기를 또 내보냈어요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네요 이제 금방 방주해서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비둘기는 살 곳을 찾았다 해도 사실 지구는 사람이 살기엔 아직 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직 방주문을 열어줄 천사를 보내지 않고 계셨지요 노아 내 가족은 그렇게 두 달을 더 기다렸답니다 계속되는 일들로 매일 매 순간이 참 바빴어요 산더미 같은 일거리 덕에 여유라고는 찾기 어려웠지요 노아와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 들어온 것이 감사했어요 또 함께 서로서로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했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노아 내 가족은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빌리뽀 3장 20절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참 오래 기다린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며 서로 돕도록 가족과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주셨어요 또 기다리는 동안 할 일도 주셨지요 바로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서로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합쳐 일하도록 해요 우리의 해서물은 한글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해서물은 한글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t's our first time of the podcast and Wij하려verse aded by Frenita Buddy Fullwood for gracelink.net animation and artwork by Jio Gurgodoy audio is post-produced by Faith Toh at Studio Elpizo in Singapore the theme music is by Clayton Kinney the audio engineer was Maurice Bailey 한글자막 by 한효정